안녕하세요 와탐카TV 입니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오늘 아침에 영화 사도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미리 쓴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또 감기에 걸리면 안되잖아요 영화 사도라 무지하게 추워요 여기가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한번 구경시켜주고 여기는 아랫집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왜 일어났냐면 새벽은 아니죠 아침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또랑인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치울 거에요 이 삽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꾸 돌아가네 이게 이 삽에 죽은거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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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포크림링 저거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 포크림링입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지금 한 3분의 1 정리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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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추워요 용갈이 간다 용갈이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했기 때문에 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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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여러분 뛰어보세요 대박 하청 정리하다가 개구리 잡았어요 개구리 왜 거기 있냐 개구리 보세요 엄청 커요 봐봐요 약간 주먹보다 살짝 작아요 오 오 오 이리 와봐 와 여기 자꾸 하 와 탕 가 와 탕 가 만세 힘내라 안녕 안녕 해봐 개구리야 개구리야 와 지금 여기 하천 정리하다가 개구리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뱀도 나오는거 아냐 아우 그럼 개구리는 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iten 개구리 давай 빠지지라고 넣고 가 어 점프 가 오 그래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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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마저 하천정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빨빠이 또 빠지지 말고 가! 어? 점프! 가! 어 그래 내가 저는 마저 하천 정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추운데 병아 사서 아니 추운데 왜 아침부터 다리 좀 춥게 구매히가 뭐야 어? 다리는 하나 더 있지 그냥 그냥 얹어 병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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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보세요 이건 풀이에요 풀 하천 정리 끝! 깔끔하네 그러면 아침부터 마찬가지기 하천 정리하는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집 앞에 하천 같은 하천 정리는 아니고 조그만한 또랑 그런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내년 여름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부터 그럼 아탄가티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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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